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플라스틱 중 PHA를 제조하고 있는 데니머 사이언 티픽 실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축가를 보면요. 실적 발표 이후로 축가가 7%, 8%가 하락했습니다. 인베스팅 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못 넘었어요. 자세히 보니 2022년 이후로 시장 예측을 계속 벗어났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PHA가 향후 유망한 사업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데니머 사이언 티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른 바이오 플라스틱 PHA도 어떤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PHA와 PHA가 뭔지 보면 둘 다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유기물 기반의 고분자, 플라스틱으로 생분해가 되어 탄소 배출을 줄여줍니다. PHA는 당분, 전분 등으로 만들어지고 PHA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PHA는 카놀라와 콩과 같은 식물의 씨앗에서 파생된 기름으로부터 공급된 박테리아에 의해 생합성된 것입니다. PHA를 개발하고 있는 CJ제일제당 자료를 보면 여러가지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PHA는 강도가 강한 대신 성질 변경이 어렵고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는 분해가 덜 되는 편입니다. PHA는 분해가 제일 잘 되는 편에 속해서 향후 먼 미래에는 PHA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PHA라는 건 CJ제일제당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고무와 비슷한 물성을 지녀서 활용의 폭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PLA가 어느정도 상용화되어서 수익성이 더 좋고, PHA는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중 PHA 부분의 1기업이 데니머사이온티픽인데요. 현재 PHA는 데니머사이온티픽과 일본의 카네카, CJ제일제당이 양상 가능하고, PLA는 미국의 네이처옥스라는 기업이 1위, 그 다음이 네덜란드 코비언입니다.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연간 매출을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은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 조금 감소했고요. 매출익률을 보면 2021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더니 2022년에는 척자로 전환돼요. 에비타도 2020년에 흑자가 될 뻔했지만 역시 안 좋아집니다. 매출익률이 감소되게 된 이유는 처음엔 데니머가 PLA 생산을 많이 했는데, 2020년 말부터 PHA 생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PHA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원가율이 좋은 PLA 매출은 감소하니 수익성이 안 좋아지죠. 여기에 2022년의 러우 전쟁으로 유럽의 PLA 매출이 더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비타 역시 크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비용을 보면 2021년에야 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2021년 3분기에 바이오 소재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는 기술을 가진 노보머라는 기업을 인수합니다. 노보머는 또 더 적은 탄소를 투입해서 PHA 기반 물질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데니머의 기술력을 더 높여준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각종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그 중에 노보머를 인수할 때 생긴 권리금 개념의 영업권이 크게 가치가 떨어지면서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한 부분도 한몫합니다. 이것은 영업이익에는 반영되고 에비타에는 반영이 안되겠죠. 제품별로 보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PHA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커지고 PLA는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기술 수수료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023년 실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분기 실적으로 볼까요. 분기 매출은 2021년 4분기 이후부터 이후로 하향 추세입니다. 2023년 2분기 매출은 1분기보다 8% 증가했고 전년도 2분기와 비교하면 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매출이익률은 마이너스 51%인데요. 이것은 켄터키 공장이 2023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고정비가 늘어난 부분이 큽니다. 분기별 비용을 보면 판관비는 꾸준히 줄이고 있고 연구개발비는 2021년 이후로 계속 줄이다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늘렸어요. 전체적으로는 비용을 줄이며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품별로 보면 2023년 2분기의 PHA 매출이 2021년 4분기 이후로 최대 매출을 보여줍니다. 반면 PLA는 최저치를 기록하고요. 데니머는 2023년에 PLA 생산을 중단하다고 하니 이제 PLA 매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PHA를 다시 보면 2023년 2분기에 PHA 매출이 크게 늘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 PHA가 출하 지연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출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분기 출하만 정상적이었다면 PHA 매출이 1분기나 2분기가 크게 변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그래프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처음엔 매출액과 세부 재고 현황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보다 부분적으로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전체 완제품 재고, 파란색이 원자 재고요. 보라색 선이 매출액, 빨간색 선이 PHA 완제품 재고입니다. PHA 완제품 재고는 실적 보고서 주석으로 달려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전체 재고는 감소하는데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고요. 그 중 PHA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PHA 재고에 있는 퍼센티지는 총 완제품 재고 대비 PHA 재고 비중이에요. 2022년 4분기에 비중이 44%였는데, 2023년 2분기에는 54%까지 증가합니다. 여기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원자재가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더 팔아야 되니까 재료를 사야 됩니다. 하지만 원자재 재고는 계속 감소 추세예요. 아예 공장을 멈추지 못하고 원자재 구매는 줄이면서 있는 재고로 생산하는 느낌입니다. 또한 켄터키 공장을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 현재 확장에서 43.2밀리언 파운드고 연말까지 65밀리언 파운드가 되면 190밀리언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65밀리언 파운드 반만 팔아도 95밀리언 달러가 될 텐데, 현재 2분기 매출은 12.9밀리언 달러로 한참 부족합니다. 결국 가동률이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봐도 알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PHA의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유럽 매출이 상당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말부터 PHA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유럽 매출이 줄었으니 아마도 2020년 유럽 매출은 PLA 매출일 거예요. 여기서 분기별로 보게 되면, 2023년 2분기에는 이제 유럽 매출은 거의 없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실적 보고서를 보면 파트너사가 엄청 많다고 하고, 또 새로운 파트너사가 생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안 늘어날까? 궁금했는데요. 그러다가 컨퍼런스 콜 스크립트를 보고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 PHA 가격이 많이 비싸서 더 많은 수량을 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PHA의 원료는 카놀라 유나 콩입니다. 그런데, 카놀라의 최대 생산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폭염 때문에 카놀라 대신 옥수수를 심는데요. 그래서 카놀라 가격이 엄청 올랐나 봐요. 데니머는 2024년 2분기 이후에 카놀라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회사의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고객들이 비싼 가격에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원가 마진이 안 맞아서 많이 생산해도 손해고, 고객들도 무리해서 구매량을 늘릴 것 같진 않네요. 그럼 수익성이 좋다는 PLA는 어떨까요? PLA로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PLA조차 돈을 못 버는 상황이라면 더 절망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PLA 기업의 실적을 찾아봤는데, 네이처웍스는 못 찾고 PLA 2위 기업인 코비언은 있더라고요. 코비언의 렉틱 에서드 앤드 스페셜리티 매출을 가져와 봤습니다. 렉틱 에서드가 PLA의 원료라고 하네요. 참고로 코비언은 바이오 플라스틱 말고도 식품 사업 등도 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우선 단위는 밀리언 유로입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1.1만 곱하면 달러로 전환돼요. 그대로 달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매출은 데니머보다 2.5배 정도 더 높고, 에비타 기준 이익률이 상당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30%의 이익률을 보여주는데, 하반기에 중국 코로나 봉쇄로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2023년 2분기부터 회복될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코비언은 PLA 수직 계열화를 위한 렉틱 에서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게 완공되면 비용을 더 줄이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2위 기업이 이 정도면, 1위 기업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겠죠? 네이처 웍스 자료를 구하게 되면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비언은 현재 유럽에 PLA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진 유럽은 PHA보다 PLA가 5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PLA는 수익성도 좋고, 수요도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PHA도 결국 언젠가는 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데니머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저의 의견은 썸네일에서도 표현했지만, 신공장 완공과 카놀라 가격의 안정화가 되는 2024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러 기업들로부터 수요는 있는데, 가격이 안 맞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은 가동률이 낮지만, 계속 생산하면서 원가 절감을 계속하고 신공장이 완공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대량 생산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다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실적을 보면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적자로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먼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미국 에너지부 DOE로부터 그린필드 공장 대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해석하기엔 서류적인 부분은 통과한 것 같고, 이제 실사 및 협상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의 성공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꾸준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이 대출 프로그램이 승인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대출 승인은 기다려보고 현재 재무상태와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계속된 적자의 자본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부채는 증가 추세라 부채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된 부채 비율 125%면 아직 문제 있다고 볼 순 없지만, 당분간 적자가 계속되면 가파르게 늘어날 것입니다. 자산 구조를 보면 전체 자산 중 유동 자산이 20%, 그 중 현금이 12%이고, 비유동 자산 중 유형 자산이 전체 자산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현금 비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현금이 91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회계 기준으로 영업척자가 분기마다 30밀리언 달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개 분기가 지나면 다 소진될 겁니다. 대출 승인 전까지는 가까운 시간 내에 자금 조달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은 다행히 부채의 90% 이상이 장기 부채라, 900%대의 유동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장기 부채가 상환할 날이 다가오면 압박이 오겠죠.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이 음수값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의미고요. 연두색이 재무 현금 흐름인데, 크게 자금을 받은 부분은 2021년 2분기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4분기에는 전환사체를 발행했으며, 2023년 1분기에 장기 차익금 130밀리언 달러를 받았습니다. 2021년에 2번의 자금을 조달 받은 후, 1년 뒤에 또 차익금이 늘어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를 개선을 못한다면, 빠른 시일에 자금 조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보면 바이오플라스틱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LA로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PLA는 나온지 꽤 오래되었고, PHA는 아직 상용화하기엔 PLA란 대체제가 있고, 가격도 비싼 부분이 있어요. 2023년은 마음 편히 가지시고, 계속 관련 부분을 공부하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